데케이드 오블러 공감의 10년 XSFM 그것은 아기 싫다 547회 순서 되겠습니다 이번 주 평일은 미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선생 이야기를 저랑 같이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선생의 전공 분야잖아요 그쵸 사실 미술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흥미로우면서 노잼이거든요 그런데 네 근데 오늘은 이게 결국에는 윤세민과 홍준표로 간다고 해요? 오늘의 궁금증이죠 우린 다 들었잖아요 대체 이게 홍준표랑 무슨 관계일까요? 선생은 굳이 이것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봄의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선생 잘 계셨습니까? 그럭저럭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한 7년 전에 8년 전에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선생이 직업이 생기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이럴 줄 몰랐는데 되게 바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까지 바쁘지는 않은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카톡 프사에 아기 사진을 걸어두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밤 9시에 독촉을 하고 그래도 뭐라고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고 카톡에 아기 사진이 있어요 나한테 매너 없이 말 거는 사람이 카톡 프사가 애기야 나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이 그래도 군소리 못합니다 그게 보통 영업직의 스킬이에요 아 그런가? 영업직들이 거의 카톡 프사를 아기 사진으로 해놔요 아 근데 영업직들이 보통 방금 애기를 낳은 비율이 높기도 하겠지만 물론 그냥 표면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이해가 돼요 걷다 대고 이 시간에 매너 없이 뭐 하는 거야 X발 애기 새끼야 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아니 아기가 빵긋빵긋 웃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게 아기는 효과가 있는데 개 남편이나 아내나 아무 적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중고차 딜러들이 포르쉐 타고 온몸에 문신 가득해도 손님한테 공개되는 사진은 아기 사진으로 해놓는데요 그렇구나 독실이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나름의 기술일 수 있겠군요 제가 또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게 있는데 영한사전에서 고블린 검색하면 도깨비라고 나와요 잘못된 번역 아니다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데요 한영사전에서 도깨비를 검색하면 고블린이라고 나오고요 우리가 포션을 사기 위해 도깨비를 찾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도깨비는 경험치를 주지 않고 최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비슷한 예를 넣었다는 설명 없이 그냥 그 번역만 있으면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도깨비랑 고블린이 사실은 다르잖아요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 김치와 파우차이 생긴 게 달라요 다르죠 키도 다르고 주는 경험치도 다를 거예요 피부색도 달라요 주는 아이템도 다르고 도깨비 게임 보니까 도깨비는 핑크색이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사전상에는 같은 단어인데 실제로는 뜻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매우 그렇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은 영원히 리뉴얼됩니다 네 그래요 과학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과학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 시영스이고요 시영스 그리고 영어로는 사이언스죠 같은 단어네요 발음이 다르지만 스펠링은 같습니다 영불사전, 불영사전에서 서로 찾아보면 사이언스가 시영스라고 나오고 시영스가 사이언스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프랑스어 단어가 그대로 영어로 전해져서 사이언스가 된 겁니다 원래 프랑스어였었고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프랑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 보군요 네 그러면 이 단어가 프랑스어와 영어에서 같은 뜻이냐 하면 아닙니다 사전상으로는 서로의 번역어이자 스펠링도 똑같고 둘 다 과학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맥락이나 쓰임새 같은 게 좀 달라요 과학이라는 것은 1666년도에 루이 14세가 아마도 최초의 과학 아카데미를 만듭니다 17세기에?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대 이집트라든가 중군동에 있었던 이슬람 세계에 있었던 거 말고는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아마 거기서 먼저 시작했을 텐데 바로 다이렉트로 수입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과학 아카데미 안에 당대 최고의 학자들 그 당시 최고로 똑똑한 두뇌들을 다 끌어모아서 파리 과기대에 왕한테 과학적인 조언을 하게끔 하는 말하자면 인간 AI로 굴렸던 거죠 없던 과학을 처음 발견한 것 치고는 좋은 노력을 했네요 네 그럼 그 과학 아카데미에 들어가 있던 인간 AI들은 뭘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과학이라고 하는 사이언스라는 것을 분리한 이유가 대학은 있었잖아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법학, 의학, 신학, 교양학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문과네요 다? 의학은 문과인가? 아 의학은 이과 의학은 의학 다만 이제 이과의 개념이 모호하고 그게 처음 개발되던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루이 14세는 중앙 집권을 확립한 왕이다 이런 건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졸라센 왕 네 그러니까 신하들을 갈구고 굴려야 했겠죠 이게 바로 정치학입니다 그렇습니다 과학 아카데미에 일단 정치학이 있었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삥을 뜯어야잖아요 세금도 뜯고 맞습니다 사적 조세가 아니고 공적 조세네요 공적 삥 그게 이제 경제학이죠 과학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뭐였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학 아카데미에서 처음에 원래가 정치학, 경제학으로 출발했습니다 아 파리과학이 돼서 삥 뜯는 방법과 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에는 학교 이름에 시앙스라는 단어가 붙어있잖아요 과학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학교들은 다 웬만하면 다 정치, 경제학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문과네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시앙스포, 시앙스폴리티크를 줄인 말인데 정치학교고요 연원을 알겠군요 시앙스 이코노미크라고 써있으면 경제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어있는 학교들이 정치 경쟁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도 여트나마 그런 어감의 단어를 쓰긴 씁니다 사회과학, 정치과학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루이 14세한테 과학 아카데미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던 인간 AI가 있었는데 콜베르 장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콜베르는 콜베르 중상주의 할 때 콜베르 맞습니다 인간 AI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중상주의 정치, 경제학자였었습니다 왜 옛날에 죽은 프랑스 사람들은 찾아보면 다 이름이 장바티스트, 철수인가 봐 그렇죠 흔한 이름이었죠 하지만 과학이 정치, 경제학에서 끝나지는 않았죠 당연히 정치, 경제학으로 갈구고 삥 뜯는 건 됐잖아요 이제 네 이제 개념을 안아냈어요 테스트 완성 그렇죠 하나 깼으니까 그 다음에는 프랑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래야지 백성들을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학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사회학이 나옵니다 사회학 백성을 뜯어먹으려면 관료와 상비군을 굴려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폭력을 국가가 독점해야 하니까 행정학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나라도 뜯어먹어야 하잖아 외교학, 무역학 이런 게 나옵니다 네 콜베르의 이름이 20년대에 나온 적이 있다면 아이켄 브리드 집회가 전 세계를 뒤덮던 시기에 콜베르 상을 끌어내렸었어요 어느 동네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노예 무역을 성행시켰던 사람이라고 시키지는 않았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많이 번성했죠 네 표상을 없애야 된다고 그렇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절 사람들을 입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런 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최초의 과학 아카데미에 있던 최초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뜯어먹자 이러면서 연구를 하진 않았었겠죠 백성을 뜯어서 부자가 돼 과학학교 노예를 팔자 노예를 팔자 나는 부자 나는 부자 당시 학교 과가의 가사일 것입니다 아 근데 그 다른 나라를 이제 뜯어먹으려고 갔잖아요 네 가봤더니 처음 보는 동식물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동물학 식물학 생물학 농학 이런 게 나오겠죠 그렇죠 식민주의와 함께 급격히 발전합니다 이 분야들을 처음 보는 자원이 있어요 그러면 광물학 지질학 재료학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어떻게 뜯어먹어서 활용할까를 궁리하다 보니 화학 공학 토목학 생리학 물리학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에서 시영스 과학이라는 개념은 일단 정치경제사회학이 매우 센터에 있고요 그렇겠네요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뻗어나가는 지식의 분과체계를 전부 다 뜻하는 말입니다 제국과 상업의 확장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과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이 단어 자체가 프랑스어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과학의 개념인 거예요 처음에는 자국의 백성들을 뜯어먹자 하면서 경제학이나 정치학이 발전을 하더니 많이 뜯어먹어 보니까 다 뜯어먹었어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거지 반드시 뜯어먹자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제국주의를 해야겠어요 딴 나라를 뜯어먹어야겠어 그러니까 무혁, 과학, 지질학, 동물학 그렇게 법받아 나갔다는 겁니다 다윈 이 과학이라고 번역한 한자어도요 이게 옛날에 어떤 일본 사람이 프랑스어를 번역해서 만든 말이거든요 그렇겠죠 여기서 과라고 하는 한자가 무슨과, 무슨과 할 때 그 과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한자 번역어도 원래는 지식의 분과체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과학인 거예요 왠지 우리나라에는 문과는 과학이 아니고 이과만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좀 약간 있는데 그렇죠, 침대는 과학이어도 문과는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사실은 문과가 인문과학이고요 이과는 이공과학인 겁니다 그냥 과학이라는 단어가 곧 섹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쓰는 단어에 가장 가까운 용례는 그럼 스쿨인 거예요 어디 단과대 학문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용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이거 바로잡자라고 하면서 바로잡지는 않겠죠 그냥 쓰는 거죠 원래 언어는 이렇게 단어의 뜻이 바뀌잖아요 하지만 프랑스어는 여전히 이런 의미의 과학을 쓰고 있고 우리가 사실은 그 오리지널 개념의 과학에 따르자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근대 학문 중에 과학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이해졌습니다 설득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나중에 대혁명이 일어날 때쯤에 과학 아카데미에 있던 인간 AI들을 많이 날렸습니다 왜요? 윤석열입니까? 뭐 일단 저기 막 뜯어먹던 사람들이니까 뜯어먹던 앞잡이들이었으니까 그렇죠 앞잡이들이죠 그래서 과학에 앞에 것은 다 날려버리고 뒤에 것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문과는 날리고 이과만 남겼다 아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문과는 대혁명 때부터 취업이 어려웠다 아 그러네 이건 이신정변이네 그렇죠 슬퍼하지 마라 하겠습니다 쉬웠던 때가 없어요 문과가 이때의 과학 개념을 영국 사람들이 배워가요 앞에 거는 안 배우고 뒤에 것만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사이언스만 가져갔군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과적인 개념의 과학 개념이 영국에서 나오는데요 영국 미국식의 개념에 따르면 과학이란 뭐냐 반증이 가능한 학문이죠 네 반증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반증이 가능하다는 그 반증이란 어떤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 다시 실험을 해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가설이 과학적 사실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럼 가설이 틀린 거죠 그렇죠 반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학문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이건 영미식의 개념입니다 영미식의 이해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재용 회장이 감빵에 들어가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는 가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 주문해야 돼요 감빵에 다시 넣어보는 겁니다 과학적 영미식 과학적 상상 실제로 해보는 거 실험을 해본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다시 빼요 네 그러면 이제 뺐을 때 주가가 떨어진다 그걸 하는지 확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좀 몇 달 있다가 다시 넣고 반증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한 번 실험해보면 안 돼요 부족해요 그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이 평균적으로 하나의 실험을 31년 정도로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3년 6개월 나오고 집행유예잖아요 두 번째 넣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8번에서 9번 왔다 갔다 하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네 근데 반증이 된다면 안 올랐어 그러면 변인을 제거하고 한 번 더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봄으로써 과학적 사실에 근접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시 과학 개념은 그렇게 실제로 넣어보는 대신에 있었던 실제 사례들을 귀납적으로 관찰을 하고요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이 있었는지를 분석을 하고 연역적으로 썰을 풉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재용 회장이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작년부터 올랐어요 뭐 오름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감빵에 안 들어가는데 올랐으니까 그 가설이 틀렸다고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식의 과학은 같은 현상을 보고도 해석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감빵에 들어가 있었으면 더 많이 올랐을 것이다 아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삼성주가 가설이 맞는지 실제로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넣어보는 겁니다 여전히 여전히 그렇죠 네 최근에 삼성전자 노조가 조합원 투표로 쟁의 행위를 결정을 했었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삼전 노조가 생긴 게 모르는 것도 많으신데 모르시는 분도 그 생긴 데가 투표로 파업을 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파업까지는 쟁의 집회 이렇게 근데 그 한 71% 정도가 조합원 찬성을 했고요 그러자마자 삼성전자 측이 집회 장소에 커다란 꽃밭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이 꽃밭을 만든다 이거는 옛날에 박근혜 때에 쌍용차 분향소 뿌수고 뿌개고 그럴 때에 만들던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을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이재용 회장을 감방에 한번 넣어보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넣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과학적 사고 네 그렇죠 궁금하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가설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네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맞는지 틀린지 실험도 해보고 대학원생을 굴리고 그러는 학문이 당연히 프랑스에도 있습니다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어딜 가나 대학원생은 하면 안 되는 직업이에요 네 근데 그런 학교들은 학교 이름에 테크니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테크니크 네 기술 에콜 폴리테크니크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 아 네 네 그런 곳이 이제 이공과학 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이름을 받아들여온 학교가 있죠 폴리텍 네 아 그렇구나 폴리텍 대학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의 뜻이 그 영어 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 범위 그 개념의 범위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네 이게 그 좀 분리가 돼서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넘어가 있어요 음 옛날에 프랑스에 그 파스테르라고 하는 그 미생물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작은 것들을 위한 덕후 네 그 파스테르는 이제 요구르트 이름으로 유명하신 분 네 민족사광고를 먹여 살리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아 그건 다른 파스테르 이름만 파스테르 알아요 아 그 파스테르가 미생물학자니까 그 걔네들의 개념에서 특히 그 당시 개념에서는 테크니션이죠 기술자 네 기술자입니다 네 반려인이 아니고 네 근데 이 양반이 세계 최초로 응용과학과라는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아 예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대학 총장이 시켜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때 아주 거세게 반발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나 이거 하기 싫다고 네 그게 그 파스테르의 어록을 검색하면 이런 말이 제일 위에 나올 정도예요 과학의 응용이라는 것은 있어도 응용과학이라는 학문은 없다 음 그렇죠 응용과학과를 처음 만든 사람이 응용과학이라는 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을용타는 있어도 을용과학은 없다 그렇죠 응용과학과를 만든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응용과학과라는 걸 만들어 달라는 그 총장의 지시가 이 사람한테는 마치 미생물 정치학과를 만듭시다 라든가 정치세균학과 아 경제바이러스학과 이런 거 만듭시다 아 그러니까 총장님과 이사회가 과학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시나 본데 라고 파스테르는 말하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런 개념을 이해했지만 사실 뭘 들은 것 같은 기분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왜 이해해야 하는지 아직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듣고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와 콕김치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진경옥 일시 품절 죄송합니다 XSFM입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에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제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빅그린 가정의 달 행사를 시작합니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빅그린의 물량은 밑빠진 독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물량이 밑빠진 독이면 물량이 없다는 거잖아요 계속 부어도 안 채워진다는 게 밑빠진 독이잖아요 그런가요? 너무 많이 팔리고 너무 많이 만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빅그린의 물량은 화수분입니다 오늘부터 가정의 달 행사 선물 살 때 기획점만 하면 되지 몰또 전 제품 45%에서 47% 할인도 합니다 거의 반값 기간은 오늘부터 열흘 동안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입니다 열흘입니다 엘레강스 하지만 가격은 가벼운 빅그린의 다양한 구성의 선물 패키지 최대 50% 할인까지 들어갑니다 아까는 거짓말이잖아 45에서 47%라더니 최대 50입니다 빅그린의 정체성 2-3 비건 샴푸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고 제주산 녹차 추출술을 사용하여 두피 진정작용에 효과적인 니치 시리즈 시카 카렌듈라 추출물을 사용한 안티 헤어로스 바이옴 샴푸 적어도 제 경험에 의하면 드레드에도 좋아요 도움이 안되시겠지만 다양한 라인업에 다양한 향 씻을 일 많아지는 계절 빅그린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XSFM의 지금 상주 직원들은 조물주를 조물주는 그런 거에서 초월했으니까 조물주를 제외하고 모두 장발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남자가 찰랑찰랑한 장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물주는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가 가위로 자르는 것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초연했으니까요 보통 기장이 길어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찰랑찰랑한 장발 모두가 마흔이 넘었음에도 찰랑찰랑한 장발의 비결이 무엇일까 저도 궁금합니다 XSFM에서 열흘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용과학 응용의 과학 과학을 응용한다는 뜻이 아닌 거잖아요 파스테르가 과학에 응용은 있어도 응용과학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안에 미생물 연구 같은 것을 그 총장은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파스테르가 이제 막 만년이 됐을 때 막 영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과학이 그렇게 쓰이는 거야 미생물 연구하고 실험실에서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이언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 조언도 없이 과학 실험실 그때 이제 파스테르는 되게 야 신기하고 되게 희한한데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프랑스 사람이 봤을 때 과학 실험실 이렇게 써있으면 그건 공부방이라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뭐야 이 바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 총장이 알면 안 되는데 그렇게 계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대 중세의 북아프리카나 페르시아에 비해서 아랍권에 비해서 학문적 성취가 매우 낮았던 중세 유럽은 지금 이과에서 중요한 학문이라고 불리는 일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뭐랄까요 우리나라의 중인들이 그런 일 하는 것처럼 수술 집도를 하는 사람이 보통의 직업이 이발사였죠 아 그렇죠 의사의 신분도 좀 낫다 아까 이 테크닉이란 단어의 용법도 설명해 주셨는데 기술과 과학을 붙였는데 기술을 과학의 결과물쯤으로 여기는 영미식의 사고하고는 좀 달라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비슷하거나 똑같다고 제가 느끼는 게 한국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과생이 약간 문과생을 저 문과충 이렇게 보는 것처럼 프랑스도 기술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뭐 과학 정치 경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약간 문과충 이렇게 보듯이 그런 느낌으로 좀 보는 아 시영스충 약간 그게 있어요 시영샛님 없진 않아요 시영님 네 시영님 그 단어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이런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나 하고 궁금증을 가지는 건 보통 이제 소비시장에서 좋은 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우리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저 앞집이나 옆집에 빈집에 굴러다니던 것들인데 빈티지 샵에 가면 소품용 빈티지 캔 이래가지고 7만원에 팔아요 그렇죠 찌그러진 페인트톱 같은 거 맞아요 저 20살 때는 김밥 한 줄이 천 원하던 시절 그랬어요 근데 그때 본격적으로 시내에서 캘리포니아 롤이 유명했어요 맞아요 누드 김밥은 2,500원 받았거든요 캘리포니아 롤은 12,500원을 했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이게 무슨 짓이지 근데 이름에 따른 개념이 되게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겠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제가 모르는 것들이고 실제로 뭐 방석 이라고 하는 것보다 쿠션 더 비싸요 여러분 쿠션 필요하면 방석 검색하세요 만원 이내에 대단한 것들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접어서 드실 뵈려면 조금 다르긴 하죠 그렇죠 우리 사무실 바깥에 있는 저게 내가 방석으로 산 거잖아 아니 그리고 레자 방석 저기 밀크커피는 250원이잖아요 카페라떼는 4,500원이잖아요 그렇죠 단어 제가 요거 앞에 과학 말씀드렸던 거 사전상에 있는 단어의 뜻과 실제 뜻이 좀 다른 쓰임새가 다른 경우가 있다 요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미술 덕후분들을 위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대요 사전상의 정의와 실제의 뜻이 조금 다른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모던이고요 다른 하나는 컨템포럴입니다 아 진짜 대학교 수업이다 오늘 컨템포럴이라는 단어 뜻에 대한 고찰 한국어로 각각 근대 현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니 되는데 그래도 돼요 다만 그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모던이라고 하는 영단어에 근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현대라는 뜻도 있어요 모던하다 컨템포럴이는 현대라고도 번역하지만 동시대라고도 하고요 이 개념의 번역이 사전상의 번역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어로 근대라는 단어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살던 시대잖아요 중전을 못 쓰고 있고 그렇죠 현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고 이재용 회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대고 그걸 현대라고 하죠 네 근대는 이병철 회장이 협박에 굴복했던 그런 시대 일본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던 시대를 근대라고 하죠 사카린 팔고 네 그런데 이게 모던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쓰이는 맥락에 따라서 혹은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도 뜻이 완전 달라져요 아직까지 AI가 정확하게 번역을 못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려워할 것 같아요 네 챗GPT 유료판을 써도 정확히 번역을 못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지금도 계속해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거든요 손희상 선생은 모던아트와 컨템포러리아트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챗GPT가 번역을 할 때 현대예술과 현대예술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려요 아 고종이 커피 마시던 시절의 예술과 이재용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시절의 예술을 구분하지 못해요 네 느낌은 다른데 그렇죠 네 모던아트 그러면 엉덩이를 그린 그림 이라고 친다면 컨템포러리아트 그러면 엉덩이로 그린 그림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약간 느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단어들 많잖아요 사람들이 함의를 막 집어넣기로 합의한 단어들이 있어요 네 이 한 단어는 이 뜻 넣어도 되고 저 뜻 넣어도 되고 그 많은 뜻들을 한꺼번에 이해한 걸로 할 수도 있어 머더 땡땡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추상적인 개념일수록 원래 언어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쓰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는 건 맞지만 추상적인 개념일수록 그게 더 심하죠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실제 뜻이 둘 다 현대라고 번역하지만 뜻이 좀 다릅니다 모던이라는 단어와 한국어로 근대 혹은 현대라고 번역할 때의 뜻이 꽤 달라요 사전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 쓰이는 용례라든가 보면 모던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모데르누스가 프랑스어 모데른이 되고 그게 영어에 모던이 된 건데 세 단어는 뜻이 비슷합니다 원래 뜻들은 그러니까 모던이라는 단어는 바로 지금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now 아 모던어다 네 중세시대에도 곧잘 그런 단어로 썼습니다 그런 뜻으로요 지금도 그런 뜻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1400년대 1500년대에 모던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건 그때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시절 모던 아트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말은 지금의 모류가 트렌디하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었겠네요 네 모던을 지금 쓴다면 지금이란 얘기죠 바로 지금이란 뜻이기 때문에 최신이란 뜻도 있습니다 모던에는 모던 아이폰이란 말을 실제로 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떤 리뷰 영상을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이폰4를 올드 아이폰이라고 하고 중세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다행이네요 그리고 막 출시된 최신형 아이폰을 모던 아이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틀린 사용법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이게 뉴 아이폰이라고 할 때보다 모던 아이폰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뭔가 되게 더 많이 혁신적이고 뉴라고 하면 한나라당 같고 새누리당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프랑스어로는 이런 표현을 진짜 되게 흔하게 많이 쓰거든요 그게 뭐예요? 뭐 윈 부아티우 이러면 그러면 근대식 자동차라는 뜻이 아니라 최신형 자동차 최신형 자동차 아 실제로 모던이란 말을 프랑스에서는 아직 그렇게 쓰고 있군요 뭐 영어로도 그렇게 종종 쓰입니다 그런 뜻으로 모던한 차라 그러면 최초의 푸조차가 아니라 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던한 차 그러면 클래시카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모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혹은 최신이란 뜻 말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지나간 예전시대 근대시대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은 대충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기준으로 근대인 거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패고 다녔고요 맞습니다 그 영향으로 나라마다 신식 교육과 신식 제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유럽 나라들이 봉건제도 혹은 왕정제도에서 민족국가로 변하던 때입니다 네 그러면서 나라마다 자기네 민족성을 발명해야 했겠죠 그래서 생긴 제도가 뮤제움이라는 것입니다 뮤제움 네 그게 민족주의와 연관이 되는 문화군요 그렇죠 그 뮤제움을 한국어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같은 단어예요 아 그래요 종종 해외에 갈 때마다 그런 박물관 전시관을 가보는데 종종 그 단어가 혼용되어 있더라고요 다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혼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그게 이제 일본에서 번역할 때 그 두 단어를 분리시켜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요 공공미술관 혹은 박물관 이라는 그 제도가 바로 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생겼습니다 그럼 이 뮤제움이 뭘 하는 곳이냐면 각종 아이템들을 모아서 연구하고 분류하고 전시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얼마 전에 울산에 고래박물관에 다녀왔어요 거기도 뮤지움이었어요 네 네 고래 박제 같은 게 있어요? 아니요 뼈 있고요 아 뼈 엄청 크겠다 네 개 크죠 웅장하겠다 그렇죠 고래가 크니까 폭영사가 써 있고요 폭영이요? 네 그렇죠 아 돈가스를 먹으러 데려가는 시절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뭔 얘기하는 거야 당해보시려고? 뮤제움에 전시가 되어 있는 아이템들을 보면요 이게 보통 보면 뮤제움에 전시된 순서들이 이렇습니다 되게 옛날부터 해서 시대 순서대로 전시들을 하는데 맞아요 아프리카의 원시시대 유물부터 시작해서 대충 이집트에서 뜯어온 거 중근동에서 뜯어온 거 그리스에서 뜯어온 거 로마시대 유물 르네상스 시대 이렇게 툭툭툭툭 거쳐가지고 맨 마지막에 유럽의 아이템이 들어갑니다 오 맞아 고래박물관에도 반구대 암각환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원시시대부터 거기 고래 폭영하는 그림이 있죠 맞아요 되게 자세하게 있어요 혹은 고래 그림만 그리던 뒤에서 뺑기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박물관은 원시시대에 거기 울산이죠 네 울산에서 역사를 쭉 개관하는 건데 맞아요 맨 마지막에 지금 오늘날의 시대의 고래 뭐가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게 그 뮤제옴의 주제예요 폭영을 중단하기로 전 지구가 합의를 본 다음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고래에 대한 어린이 책들을 보여주고 맞아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고래박물관이 하는 역할이고 실제 핵심 역할이고 거기서 다른 방송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거기서 고래가 그래서를 보셨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페이스북 간 맨날 광고해요 10년 전부터 알았지 유럽의 근대 뮤제옴들은 바로 유럽의 문명을 가장 마지막에 뮤제옴의 순서상 마지막에 위치시키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보아라 우리의 찬란한 모던한 어떤 것을 그러니까 묘하다 그렇죠 이 제도가 생긴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지금의 주인은 우리다 같은 네 뮤제옴의 전시 순서를 통해서 사실은 그 미술의 역사 혹은 예술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문명의 전개 발달 과정을 보여줍니다 전시 작품들이 미술이나 예술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문명의 과정인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유럽이 있다 유럽의 모던이 문명 인류 문명의 정점에 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음 근데 이거 사실 반칙이잖아요 그렇죠 왜요 왜 반칙이냐면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여기저기서 뜯어온 것들은 사실은 전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전시를 기획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럽의 옛날 물품들을 가져와가지고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900년대 초창기 물품들을 전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갤럭시를 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과학은 지금의 과학은 우리가 짱 이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잖아요 네 뮤제옴이 그걸 하는 역할이에요 그걸 하는 기관입니다 음 유럽의 뮤제옴들은 여기저기서 뜯어온 것들은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요강이다 원래 전시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전시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옛날 거죠 근데 유럽에서 만든 것들은 그 시대의 유럽의 생활상을 다룬 예술작품들 가장 최첨단 작품들 그림이든 조각이든 그리고 유럽 사람들의 가장 앞선 감각을 다룬 작품들 그런 거를 마지막에 제시를 하면 너무 반칙이잖아 그렇죠 완전 대기가 되잖아요 프랑스 어디 시골에서는 제일 멋있는 거 갖다 놓고 양평에서는 동네 요강에 갖다 놓고요 그렇죠 그건 반칙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게 되죠 모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뮤제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문명의 과정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작업을 미술사라고 합니다 어서 또 조리 돌려질 말을 어떻게 하지 라고 몇 달 동안 궁리해가지고 들고 왔구만 제가 미술사를 배운 사람이고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 중에 욕먹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정신을 못 차려 나이가 막 저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언제 했냐면은 대학교에서 문예사조를 배울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다이즘 같은 거나 아주 작은 문예사조 같은 걸 배울 때 유럽에서 이런 게 있을 때 왠지 동양에서는 더 중요한 문예사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나치게 유럽 중심으로 배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미술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미술의 역사가 되게 보면은 막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쭉 가잖아요 그 과정이잖아 사실 그래서 이게 그 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모두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이데올로기다 다만 그죠 다만 생각하면 좋은 건 이거죠 학예사가 하는 일은 혹은 박물질을 만드는 사람이 하는 일의 권력은 얼마나 큰가 이걸 우리가 모른다 미술관처럼 사람이 왠지 고개 숙이고 가만히 보기만 해야 될 것 같은 압도하는 미감을 가진 장소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내어준 내러티브를 그냥 다 흡수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근데 그 내러티브 가지고 사기칠 수 없겠냐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죠 제가 학생 시절에 교수님이 들어와서 거의 첫 시간에 처음 했던 얘기일 거예요 그랬던 얘기가 미술사는 지식의 체계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은 미술에 대해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미술이라고 규정하는 권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런 얘기부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깔끔하고 명확한 말이네요 그러게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 되게 몽롱한 상태였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이천 쌀 박물관 같은 걸 만들었는데 물론 축제 같은 거 합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시작이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볍씨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 완전 반칙을 했다 맞아 미술여 규정하는 권력 뭐 이야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은 윤석열을 씹을 거고요 그렇대요 실망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모던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근대라고 번역할 때에 이 근대라고 하는 단어는 유럽의 18, 19세기를 가리키는데 거기에 깔린 함의는 세계 문명의 정점으로서 제시가 되었던 유럽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 저기 뭐야 그 수정궁에서 엑스퍼하던 그 시절 서유럽이 말하는 18, 19세기의 모던이라는 건 서유럽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를 지칭한다 모던 에라 그러니까 모던을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근대라고 번역할 때 뜻이 있는데 근대라고 번역할 때는 바로 그겁니다 XSFN입니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세 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두피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콕 집어 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진경옥 일시 품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열립니다 가족이 건강해야 가정이 평화롭거늘 일시 품절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기가 많아서죠 그렇습니다 물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정에 달 물량을 넉넉히 생산했는데 넉넉치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살수록 혜택이 커지는 가정에 달 프로모션으로 모든 가정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획전을 준비합니다 최대 20% 할인 혜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편의점 음료수도 아닌데 넷박스 구매 시 한 박스 무료 증정 이벤트가 들어갑니다 피시방 음료도 아니고 말입니다 넷더하기 하나입니다 이거 싼 게 아닌데요 그렇죠 선물 박스가 품절되어서 에코박스에도 보자기 포장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에코박스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에코박스가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보자기는 또 쓰시면 되잖아요 보자기도 에코잖아요 네 여러분 수사 안 해요? 어떤 환경에서도 완벽한 보자기 포장을 보여주는 평산 사장 포장 기술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보자기 포장은 계속 무료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이달에는 이쯤되면 보자기를 포장하려고 장사를 하는 셈이죠 그렇게 되어갑니다 사실 돈을 버려는 것보다 이게 목적일 수 있어요 단연간 검증된 퀄리티 단연간 검증된 보자기 물을 단 한 방울도 넣지 않은 꾸덕함의 최고봉입니다 진경욱이 저희 몰에서 판매한 지도 한 4, 5년 됐나요? 네 그렇죠 갈수록 판매량이 조금씩 올라가더니 이제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품질이 좋으니까 재구매가 늘어나고 고객층이 쌓인다는 소리겠죠 이번에 TV 광고 많이 하는 비슷한 제품들을 제가 구경을 좀 해봤는데 부모님 댁에서 먹어보진 않았거든요 아빠 거니까 만져봤는데 안 꾸덕해요 그러니까 저는 물침대 같아요 먹어도 봤거든요 선물도 받아봤어요 다른 거는 조금 꾸덕한 간장? 꾸덕도 아니에요 그냥 간장? 인데 요건 춘장입니다 아 다른 건 초고추장 정도 되겠다 진경욱 가정의 달 행사 지금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모두가 보자기를 받아보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액세스 모래서요 부모님 선물로 준비하세요 근데 이제 모던하고 뜻이 약간 겹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단어 두 개 배우고 갑니다 컨템포러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던과 컨템포러리의 관계를 특히 한국에서 그리고 특히 미술계에서는 사전상의 정의 사전에 번역되어 있는 뜻으로 이해를 해서 모던이 근대고 컨템포러리가 현대 그러니까 모던은 지나간 시대고 컨템포러리를 지금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요 아 그래요? 실제로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물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봐드리면 영원히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뜻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쓰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손이상 돌리돌림당을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지가 알아서 저한테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음악을 배울 때는 대중음악계에서는 이 개념이 반대였어요 컨템포러리가 지나간 것 그렇죠 모던이 요즘 것 이렇게 배웠는데 저는 그것도 늘 혼돈스러웠어요 지금 앰플리파이드에서도 그냥 정해진 것처럼 단어를 쓰지만 저도 단어를 쓰면서 늘 혼란스러워요 이 모던하고 컨템포러리가 사실은 시기상의 구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음악에서 다 현대 동시대의 이라고 뜻이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음악계에서 쓰는 용어하고 미술계에서 쓰는 용법하고 그냥 일반 사회에서 쓰는 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이제 확실한 건 지금이라는 걸 가리키는 단어는 여전히 모던이고요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거는 이제 원래 이것도 프랑스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컨템포헝 콘은 이제 모모와 연결되는 모모와 함께 있는 그런 거고 텅은 이제 템포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오홍은 그냥 이제 형용사형 형이에요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역하면 컨템포러리라는 것은 모모와 함께 있는 시대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말할 때에도 조조 was contemporary with you 그렇죠 라는 말을 쓰잖아요 조조가 유비와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컨템포러리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컨템포러리를 한국어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번역하는 단어는 당시인 것 같습니다 당시 당시에 그때 네 조조가 살던 당시에 유비도 살았다 혹은 이것을 하나의 시대를 가리키는 말로 쓴다면 당대 시대 대자를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지금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계에서도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으로 쓰지 않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용예는 어덜트 컨템포러리 네 어른 세대가 어릴 때부터 같이 공유하던 감성을 담은 음악 네 그러니까 지나간 느낌이 들죠 어른들 20년 전 당대 유행하던 음악 같은 음악 어덜트 컨템포러리라고 하고 그걸 줄여서 컨템포러리라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간에는 새로운 정의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장르 음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대의라는 표현 같은 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네 자 그런데도 컨템포러리가 현대라는 뜻으로 사전에 올라와 있고 특히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하면 이걸 현대 예술 현대 미술이라고 이해를 하는 건 왜 그럴까요 그리고 모모와 함께 있는 시대라고 했는데 뭐와 함께 있다는 뜻일까요 유비와 조조와 아니잖아요 그건 3세기잖아요 바로 그게 모던입니다 컨템포러리를 모모와 함께 있는 시대 그걸 컨템포러리를 현대라고 번역을 하려면 거기에 전제되어야 되는 게 모던과 함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현대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제된 거군요 네 모던의 동시대라는 뜻으로 컨템포러리인 거예요 삭제된 이유는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던이고 네 지금과 동시대 예를 들어서 이제 1899년도에 이스트와 모델은 에 컨템포한 모던과 컨템포러리의 역사라는 학술지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요 125년 전에 네 지금도 있는 되게 유명한 학술지입니다 거기 편집장이셨던 그 필리프 미나르 교수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 학생들하고도 교류가 좀 있었던 분이셨어요 아 네 명복을 빕니다 네 아무튼 이 잡지가 처음 생겼을 때 1899년도에 다루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장 최근의 유럽의 이슈 프랑스 잡지니까 이제 특히 이제 프랑스 이슈겠죠 네 이게 모던이고요 1899년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장 최근의 세계의 이슈입니다 세계는 지금 네 아 모던은 지금 여기 컨템포러리는 우리와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 네 이군요 1899년이면 이미 프랑스는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예요 네 근데 아라비아에서는 낙타를 타고 활 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머리에 막 이런 거 뒤집어 쓰고 있고 네 그리고 미국은 그때까지도 아직 서부개척 시대였잖아요 말타고 청소돼서 시작해요 네 그렇죠 막 보안관 죽이고 은행 털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컨템포러리입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는 네 지금 이제 뭐 뉴진스의 신곡이 모던이에요 최상병 특검이 모던 네 이에요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공포정치를 평지하면서 갱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게 컨템포러리 네 이에요 기시다의 지지율이 10%대가 된 게 컨템포러리예요 음 그렇죠 남의 일이니까 저긴 트럼프가 또 될 것 같아요 그게 컨템포러리예요 그럼 이것도 배치를 치사하게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배치할 때의 맥락은 모던 세계 문명의 정점으로서의 유럽 문명의 모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직 모던에 도달하지는 못한 사람들의 역사 음 그 시대 그게 컨템포러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나쁘게 해석한 게 아니에요 음 이게 원래 그게 본질인 거예요 네 이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형용사인데 이것을 처음으로 명사형으로 썼던 게 레티프라는 소설가가 레 컨템포헨 컨템포러리의 여자들 이런 단편 소설집을 썼습니다 그 소설이지만 다 실제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을 밀착 취재해가지고 막 쓴 거였어요 아 그런 소설들이 네 이 레티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되게 많은 단어들을 발명해냈습니다 예를 들면 포르노그라피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레티프고요 야 인생 되게 편한 인생이네요 자기가 정이 내린 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더 나니 포르노그라프라는 말을 처음 썼다는 거는 레티프가 포르노 소설을 썼기 때문이고요 사람들이 막 맨날 섹세해 막 거기서 그리고 미소지니라는 단어도 레티프가 발명을 했습니다 그 레티프는 이제 그 시대 이제 컨템포헨이라고 하는 거기서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방중하게 살고 있는가 그런 거를 취재해서 쓴 건데 보면은 이제 막 사탕 파는 여자 물건 그런 거 막 도시에서 뭐 이런 머리핀 같은 거 파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그냥 상점의 점원일 뿐만 아니라 상품을 홍보하는 홍보 모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게 그 전에는 직업으로 없었다가 갑자기 처음 생겼던 거니까 사람들의 볼거리 일종의 쇼를 하는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컨템포러리라고 불렀는데 그 분류는 귀족이나 왕이나 영웅 같은 사람들은 아니고 그리고 원래 막 좀 전통적으로 막 농사짓고 소 키우고 원래 있던 직업도 아니고 그런 직업도 아니고 원래 있던 계층인지도 알 수 없어 지금 시대로 치자면 이제 뭐 뭐 틱톡커라든가 틱톡커 뭐 인플루언서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고 있는 건가 를 쓴 거죠 약간 동시대의 진기명기 이런 느낌 해외토픽 그러니까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부터 그렇게 쓰였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19세기 정도로 가서 세계 단위로 확장이 됐을 때는 세계의 대부분이 그때까지도 아직은 부족국가였어요 족장이 있고 아니면 세습왕정이거나 맞아요 심지어 사람을 먹는 부족이 아직 있었어요 네 그렇죠 문자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모던과 컨템포러리를 나누어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되게 유럽중심적이고 되게 오만한 생각이지만 게다가 이런 오만한 생각이 오래간다는 건 그 생각으로 세상을 정리해놓으면 정리가 편리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편리했겠죠 네 그렇죠 그때는 그럴만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에 고흐의 그림은 모던아트였고 일본의 우키요의 같은 그림은 컨템포러리 아트였겠군요 그랬었지만 그 컨템포러리 아트가 모던아트에 되게 큰 영향을 주기도 했죠 그렇죠 되게 새로운 감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에디터가 지금 오만 가지 당시의 사회상 중에 유일하게 안 맞는 사례를 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컨템포러리는 모던아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쳤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의 그렇지만 그 일본의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하면 근데 그 말은 맞죠 그래도 컨템포러리라고 불렀겠죠 그 우키요의 같은 것들은 바다 바다 건너왔으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지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걸 아시겠죠 모던아트였고 모던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을 문명의 중심에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그림이 그냥 그렇던 거지 네 이상민씨 같은 분이 소개해주고 네 아 머리 이렇게 가름만 따가지고 네 그 방송 이름은 랭킹남인가 뭐지 네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런 거 아 차트 읽는 남자 네 아 이렇게 모던과 컨템포러리라는 두 단어에 깔려있는 함의가 사전에는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꼭 사전상의 정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전상의 정의를 따라가지 않는 단어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 좌파라고 하는 단어에 사전상의 의미와 한국 사회에서 흔히 좌파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뜻이 전혀 다른 것처럼 그렇죠 모던이라는 단어는 지난 총선 때는 현대자동차 사장도로 좌파라 그랬어요 네 맞아 네 아 안철수 씨한테도 종북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런 때가 있었죠 모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지금 바로 최신이란 뜻이고 네 그런 뜻이 가장 큽니다 지금도 모던이라는 단어를 근대라고 하는 단어로 쓸 때에는 거의 미술이나 미술사에서만 그렇게 주로 쓰는데 유럽의 근대가 세계 문명의 정점이었던 때라는 그런 그 함의로 쓰는 것이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 근대가 우리의 근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유럽의 근대예요 재미 미술사 역시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재미있구먼 그래서 단어가 그런 식으로 확립이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컨템포럴이라는 단어를 현대라는 단어로 쓸 때에는 모던 서구의 모던과 같은 시대라고 할 때에만 그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뜻이 실제로는 시기적인 시간상의 구분이 전혀 아니고요 철저히 공간적인 개념 혹은 문화적인 개념이랄까 혹은 심지어 권력의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정말 재미있는 언어학적 고찰이네요 이런 얘기 네 저는 왜 한 단어에 학술적으로도 쓰이고 사회적으로도 쓰이는 한 단어의 어감은 되게 알고 보면 살라미처럼 쓱쓱 나눠가지고 보면 되게 다양한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컨템포럴의 이 느낌을 알았어요 대중음악 시장에서 컨템포럴이라고 하면 어른들이 많이 듣는 음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만들기 쉬운 음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간단하고 단순하고 예전에 이미 해봐서 프리셋 다 잡혀있는 음악 음 그래서 좀 싸게 본다고 할 때 컨템포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녹아들어갑니다 부정적 인식이 녹아있는 거군요 이것은 패션업계에 가면 더 강해집니다 패션업계에서는 트렌디하되 하이 패션이 아닌 어떤 범주를 컨템포럴이라고 부르죠 약간 좀 중절모 같은 거 쓰는 좀 더 비싸지면 어떤 브랜드가 나왔는데 요즘 업계에서는 어떤 브랜드들을 그냥 컨템포럴 브랜드라고 아예 불러요 보통 제일 중요한 요건은 가격이에요 저는 기성복 저는 어떤 것에 컨템포럴이가 붙으면 음악이나 패션이나 미술이나 컨템포럴이가 붙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1차원적으로 조금 친근한 조금 대중적인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패션에서는 적어도 요즘 부분에서는 엔트리급 명품 브랜드 기성복 브랜드 같은 거를 컨템포럴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비싸고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비쌀 수 없어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았거든요 이런 용계가 있네요 두 분은 베이스가 음악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베이스가 미술 혹은 미술사인 사람들은 컨템포럴이 가장 급진적이고 되게 저항적이고 새로운 것 가장 새로운 것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술계에서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미국의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미국이 경계 싸움 이런 걸로는 한참 앞섰는데 미술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컨템포러리를 띄우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미술에서는 왜요? 끝으로 미술에서는 왜 그런가는 내일 그럴까요? 내일 할까요? 이상평론의 역사상 가장 학술적인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고서 내일 윤석열 얘기를 하겠다고요? 저는 손희상과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두 분은 컨템포러리들이죠 그렇죠 우린 컨템포러리죠 안타까워요 컨템포러리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시간 여유를 조금 내서 의사소통을 진행하겠습니다 후기는 많이 오지만 다 소화해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개민석씨 지난주 토요일 정재훈 약사와의 이야기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말저말 첨언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친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에 개민석씨가 있었습니다 항우울제를 1년 5개월 정도 복용 중에 있습니다 5년 전에 우울증 경증과 중증 사이 진단을 받고 1년 복용 후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효과는 아주 좋았고 점진적인 감량을 통해 1년 정도 치료받았습니다 그 후 아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잘 살다가 작년 초에 개인적으로 큰일을 겪고 바로 병원에 달려갔는데요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초기 한 달 동안은 신경안정제를 함께 처방받았습니다 아마 당시에 그 약이 아니었다면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신경안정제는 금방 복용을 중단했고 지금은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처방받고 있는데 최근까지는 계속 조금씩 증량을 했습니다 예상컨대 아마 다음에 내원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간 무수히 많은 취미활동과 운동을 해왔어요 댄스, 노래, 그림레슨, 요가, PT 등등 돈도 많이 썼습니다 옷, 신발, 자전거, 맥북, 타투 요즘엔 이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되려 우울감이 많이 몰려와 중단했는데 이건 뭔지 알아요 너무 바빠 그리고 이렇게 다니려면 동선이 또 심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옆에서 맨날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에디터의 동선이거든요 정말 수도권을 삼각형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 만나고 수영하고 회사하고 별 그리듯, 그러니까 원으로 다니면 편한데 저는 굳이 별을 그리면서 다녀요 그러니까요, 그 이동거리는 사람 안 우울하게 하나? 걱정될 때가 많아요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춤과 운동이더라고요 과로, 여러분 우울증에는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게 더 좋습니다 과로 저의 경우 심리상담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비싸서 한두 번 받아본 게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비싸서 이용 못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는 이유긴 하니까요 이게 저도 정재훈 역사하고 방송 준비하면서 공부해보니까 그 두 가지 문턱이 제일 크더라고요 가격과 라포 맞습니다 돈을 충분히 써야 라포가 쌓이는데 이게 다른 모든 병원하고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해보고 이상하면 또 세컨 어피니언을 받으러 다른 선생님들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또 날린 기회비용처럼 느껴지면 환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더 쓰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쉽게 비유할 수 있는 게 PT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10회 이상 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PT보다 더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PT만 해도 웬만하면 선생님 믿으면 돼요 그렇죠 부러져라 탈장해라 이렇게는 안 하니까 놓으세요 이런 사람도 없고 근데 한두 번 받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 인생에서 좋은 PT 선생님 만드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때 상담가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항우울제는 그저 무감각하게 만들 뿐이라고 마음에 감기라는 비유가 있는데 어떤 정신과 의사는 마음에 골절에 더 가깝다는 얘기를 합니다 뼈가 붙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무감각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죠 그럼요 진통제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감량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 방송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울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모두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잘 극복하시면 좋겠네요 저는 요새 날씨가 좋아서 쥐펑크를 들으며 자전거를 느릿느릿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연령대를 짐작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쥐펑크가 무슨 장르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보면 이런 음악이 나오는데요 미국 서남부의 하층민들이 옆에 친구들이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아남아서 좋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할 때 만드는 음악입니다 들으면 덜 우울해집니다 개민석 씨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분들께 당연히 다 선물을 드립니다 메일을 누군가가 보내드릴 거니까 받으시고 인적 사항을 주시면 메일을 보낸 다음에 없앨 거예요 걱정 마시고 자 그리고 지금 팟캐스트에서 어떻게 설명 드릴지 모르겠는데 복한규 씨가 이렇게 보내드리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고 본인이 만든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이번 헬마우스 코너 초반에 나왔던 용산 벙커 속 윤석열을 영화 다운 폴 마지막 키틸러의 발악한 비유한 내용을 듣고 약간의 살을 더 붙여 실제로 자막을 달아봤습니다 네 팟캐스트에서는 구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우리 강변북로 유튜브 있죠 링크를 살짝 띄워놨거든요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봤을 때 조회수 190 나왔습니다 그중에 3이 저고 아직 아무도 못 보셨어요 꽤 잘 만들었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링크를 붙여놨단 말씀이시죠 그럼 밑에 더보기 누르면 나오겠네요 저희들 지금 말하고 있는 동안 링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됩니다 정말 잘 만드셨고요 그리고 지난 애정클 시간에 권조가 이야기해드렸던 이야기에 대한 김혜성 씨의 후기입니다 세월호 당시 저는 안산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이었습니다 타지역에서 안산으로 진학한 거라 안산에 진학 전까지 연고가 없었습니다 단원고는 저에게 그저 같은 도시 다른 학교일 뿐이었습니다 딱히 연대의식을 느끼지도 못했고 존재감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원고는 내가 사회의 일부분이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날 1교시가 국어였습니다 좋아하는 선생님 수업이라 열심히 듣고 쉬는 시간에 자는데 앞문이 열리며 친구가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야 단원고 애들 사고 났대!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까지는 어? 사고 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침몰했다길래 큰일인 거 아닌가 했습니다 그리고 3교시였나 끝나고 나니 전원구조라는 뉴스를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단원고 애들이 이야기거리 하나 만들었네 다행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의 무섭지만 무사히 끝난 추억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전원구조는 오보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온전히 물 위로 보이던 배가 점점 가라앉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에 어느 반 누군가가 귀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단원고에 동생이 있다던가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다 구조하겠지?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배가 아직 보이잖아 도와주러 온 사람이 저렇게 많이 있잖아 이윽고 저녁 급식 시간에 모두 세월호 얘기를 했고 야자 시간에도 모두 세월호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루는 아주 길었고 그 시간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못한 채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침몰하는 세월호처럼 우리 마음도 가라앉았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있고 며칠 뒤 저는 기숙사 2층 침대에 1층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침대 2층에 나무 합한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세월호가 생각났고 슬퍼졌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가라앉는 배에서 창밖에 구조대를 바라보며 안에 갇혀있던 학생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 동생들이 된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작은 기숙사의 방은 세월호 객실이 되었고 침대 2층의 바닥은 물이 차오를수록 다가오는 객실의 천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고 힘든 감정을 오랜 시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경험이 PTSD같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슬퍼했고 그 다음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안산에서 고등학생들을 주체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회에서 단상에 올라 제 분노를 연설로 쏟아냈습니다 저는 어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유족에게 짓거리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거리낌없이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어른 정부 사회를 얼마나 믿지 못하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고 용혜인 의원 과로 당시에는 활동가였습니다 과로 그 때문에 학생이었죠 이 만든 단체를 통해 광화문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시위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그 옆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연설에 욕을 하는 할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던 겁니다 연설이 끝나고 경찰과 실랑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1 앞에서 경찰과 부딪히며 지쳤습니다 제1 앞에서 경찰과 싸우며 한 경찰의 표정을 보았고 체념했습니다 사회, 정부가, 그때 박근혜가 잘못을 했는데 결국 내가 직접 싸우는 존재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중년의 경찰이구나라는 생각이 저를 체념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는 세월호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시위에 적극적이거나 정부를 심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그런 모습 또한 제게 큰 실망이었습니다 세월호에 분노한 친구들은 많았습니다 같이 화를 냈던 친구 A는 사회운동에 참여했고 지금도 부정에 맞서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안 보였던 친구 B도 그런 운동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친구 C는 세월호에 분노하고 정의를 외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는 오히려 냉소적인 모습을 보여 의아했습니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살아있지만 서로 다른 태도로 받아들이는구나 했습니다 제 모교의 선배님 중 연평해전에서 순국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기리기 위한 교내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눈물을 흘리며 추모식에 참석하신 선배의 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인터넷에서 연평해전의 비극을 기억하며 그 숭고함을 떠들던 사람들은 그 부모님의 눈물을 알까요? 소중한 일을 잃은 사람을 봐주었으면 합니다 세월호 이후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재난을 대처하는 정부의 통제를 믿지 못합니다 사고에 반응하는 집단의 대응을 믿지 못합니다 세월호 이후 한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제 친구들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주관한 200여 명의 사람이 모여 교육을 듣던 교육장에서 화재경보가 울렸을 때 5초 동안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데 혼자 일어나 비상구로 나가던 제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직도 가만히 있습니다 저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쏟아지는 비난을 볼 때 10년간 우리는 변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놀러가서 죽었잖아 놀러가서 죽었잖아 사람에 대한 예의 없이 죽음의 가치를 매기는 악행을 멈추었으면 합니다 죽으면 안 될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사회가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거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김혜성 씨 고맙습니다 계산이나 하고 있어서 민망한데 이런 계산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감이 되는 사람들과 안 되는 사람의 비율이 있고 그 비율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때 건조 에디터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또래 친구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김혜성 씨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월호 때 남긴 실망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덜 실망한 이들이 이태원 참사 때 분노를 했을 거고 완전히 실망한 이들이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합리적 안에는 이런 요소가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타협, 무관심, 두려움 그런 건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좀 들어가서 더 합리적인 선택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사회가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 영 비인간적이야 그랬으면 이런 PTSD가 있겠죠 그걸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호 10주년입니다 24년 5월 첫 번째 주 목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손희상 선생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은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미는 있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미학 재밌다 할까 그리고 언어 하나를 이렇게 맥락을 파헤치는 일은 늘 즐겁잖아요 모던과 컨템포러리 공부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547회 목요일 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B, W, K